거리랑 매매하는 방법 짝짝짝 하면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 아실 수 있어? 거리랑으로 이제 저점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냐면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어떤 거냐? 별 별 매매 다 나오네 우리의 비트코인이 여기 쭉 올랐다가 그립다 3월달 3월이 크리워 그때 여자친구 있었으니까 그리울만 하지 그리고 떨어질 때 그 차이고 아지가 이거 올라왔을 때 여자친구한테 살고 떨어질 때 여자친구한테 까였거든요 이 패턴이 니가 아무튼 그립네 괜찮아 창 언제 좋아지나? 장 안 좋으니까 요즘 여자친구도 안 생겨 장 안 좋을 때 니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 장 좋아지면 떠난 여자 만나지 말고 장이 나빠지면 떠난 여자 만나지 말고 장이 나빠져도 너를 응원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 그런 여자는 내가 자 어? 그 여자를 내가 찬다고요 걔는 찰만 했어 근데 어 하여튼 그런 여자는 제가 하여튼 걔는 좀 이상했어 내가 돈 버니까 걔가 이상해졌어 어 그러니까 웃겨 같이 돈 없을 때는 걔가 괜찮았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걔가 이상해졌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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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여자 능력이 이만큼은 이만큼이 여자 능력이 높아 그러면 남자는 그 자기 주제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력 남자가 여자가 더 사려요 그렇죠 근데 남자가 이제 문제는 이제 남자가 능력이 올라가 남자가 능력이 올라가고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여자도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유 정책을 시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캐슬도 있어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이 이런 말 있으면 하시지 않아요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잖아 맞아요 처음에는 닭꼬치 하나만 사줘도 좋아했던 사람이 계셨는데 제가 돈이 많아지니까 닭꼬치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그래 됐어 그게 웃겨 이게 돈이 그렇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만큼 네가 벌어서 그 여자한테 계속 해줬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맞아요 네가 애초에 안에 있어도 안 해주고 그냥 같이 그 스탠스에 맞춰서 갔으면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났겠지만 네가 어느 순간 이것저것 다 해주고 좋은 거 막 해주니까 이제 안 해주면 섭섭한 거야 여자는 이제 감성적이잖아 맞아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예전엔 나한테 낚꼬실 때는 풀빌라를 예약해줬는데 이제 꼬셨다고 나한테 풀빌라를 예약을 안 해주는 건가 얘가 날 덜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걔가 집밥도 자주 해줬거든요 집밥 자주 해주고 막 한 만원짜리 해가지고 이제 장 봐서 밥 잘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돈 벌고 나서 배달 음식을 시키니까 요리를 주고도 안 해 배달 음식 무조건 시키래 앞으로는 너를 많이 사랑해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지 말고 너를 많이 사랑해 주는 사람들 만나서 하락장 맨날 너 그러잖아 상승전 때 여자들이 막 들이대니까 사귀었다가 하락장 되면은 여자들이 떠나가잖아 차이가 그러지 말고 하락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담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슬슬 저점이지 않나 라는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네 이렇게 장이 좋아졌을 때 3월달이죠 이때 네 작년 3월달이 거래량이 얼마였냐 요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네 요때보다 지금이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음에도 거의 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도 지금 저점 나름 지키고 있죠 나름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야 이거 저점이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있어? 어제도 질문이나 이런 거 올라왔어요 어제 무당형 파트 때도 저런 질문들이 올라왔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어 이거 그거잖아 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바닥에 대한 시그널 누가 매집한다 요런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까봐 오늘 준비했는 다른 거래소 Y 분석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선동을 다겠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코엔드에서 개념이 없으신 분 같아 음 그럴까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 한번 봅시다 네 까임하지 자 그럼 왜 나 방송 안 해 왜 나 방송 안 해 나 뒤에서 시리얼이나 먹을래 안 돼 안 돼 기분 좋아져야 돼 내가 너 시리얼 먹지 말라 했잖아 시리얼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안 돼 안 돼 기분 좋게 해야 돼 닭간쌀 현미밥 뜯어 먹어 고구마도 있어 기분 나빠져 왜 기분 나빠져 건강해져서 건강한 걸 먹으라고 너 어제 뭐라 그랬어 형이 형 호랑이 형 왜 내가 어제 피자를 먹어서 그런지 굳이 칸도미 잘 나와요 야 이 미친놈아 닭간쌀나 먹어 알겠습니다 내용 돌아갈게요 내용 돌아갈게요 업비트 경우에는 당연히 거래량이 3월달 대비 훨씬 안나오죠 안 나와요 거래량 안나오고요 빗섬도 가져왔습니다 빗섬도 거래량 대비 훨씬 더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추억 얘기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바이낸스가 이렇게 거래량을 쭉 찍힙니다 이게 핵심이야 바이낸스가 거래량이 뒤지게 찍혔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여기가 3월달인데 이때 대비해서 뭐 비슷한 듯 좀 낮은 좀 더 낮죠 어떻게 보면 낮긴 한데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정도 있어요 좀 신기한 부분이고요 코인베이스 있고요 자 FTX 거의 없네요 갔어 FTX 거래량 없고요 후오비 갔고요 후오비 거래량이 여기 있고요 비트랙스 골로 가셨고요 코코인 이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을 때 거래량이 튀었지만 원래는 거의 없고요 OKEX 없습니다 비트맥스 혹시나 마진까지 내가 들고 왔어 비트맥스 안 들고 오면 섭섭해하실 마진너들을 위해서 섭섭해 섭섭해 그래서 내가 미리 가져왔지 이때가 3월달이지 이때에 비해서 갔어 비트맥스 갔어 하지만 한군데는 괜찮았어 어디? 어디냐 바이비트 왜죠? 바이비트 마진 아니야 이거 현물 바이비트 현물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3월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몇배나 늘었어 나 이거 맞출래 뭐예요?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때는 유저가 별로 없었어 땡 아니야? 땡 바이비트가 거래량이 현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바이비트라든지 바이낸스 차트만 보고 맨날 하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 저때 거래량이 늘어서 네 왜 그랬냐 바이비트는 이때 지정가 주문 무료 서비스 그러니까 시장가 주문 말고 얘 됐었구나 맞아요 지정가만 했어요 그래서 안 유명했던 거야 바이낸스는 싹 다 샀다 팔았다 지정가 시장가 둘 다 됐는데 바이비트는 지정가 주문만 수수료가 무료였어요 그것도 현물만 현물 지정가 수수료만 무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쭉 올라갔는데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뭔데요? 최근에 이게 줄고 있는 거 보여요? 최근에 왜 줄는지 아세요? 최근에 왜 줄었냐? 이벤트 끝 이벤트 끝으로 지정가든 시장가든 둘 다 수수료를 매겨 버려가지고 지금은 바이비트 현물매매 거래량이 확 줄고 있습니다 결론은 거래량으로 분석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다른 거래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정 거래소들에 대한 특이한 상황들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저점 매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안 맞는다 네 안 맞죠 그러면 바이낸스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저점에서 많이 느느냐 업빅트 거래량 많이 줄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업빅트 빚은 다 보여줬어요 자 바이낸스는 그러면 왜 늘어났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0은 선언 그렇죠 공짜에요 7월부터 공짜였어 7월부터 공짜였죠 자 봅시다 여기가 7월이거든요 여기 7월부터 거래량이 쭉 올라갑니다 7월부터 공짜에요 그러면 이벤트가 언제까지 비트코인 수수료가 무료냐 언제까지 무료냐 언제까지인가요 이거 똑똑했어 뭐라고요 업비트가 했던 거랑 똑같이 했어 업비트가 지금 5년째인가 6년째 수수료 할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우리는 업비트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6년째 행사야 대단해 그거랑 똑같이 바이낸스도 5주년을 기념해 7월 8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비트코인 수수료 무료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7월 8일부터 영원히 일 수 있는 수수료 무료 정책인가 언제까지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수료 무료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나도 오래 갈 것 같아요 올해 갈 것에 대한 이유는 뇌피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본인들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USDB였을 거에요 바이낸스 딸로 있습니다 얘네들의 성장을 위해서 USDC 써클사에서 만든 스테이블코인을 싹 다 상품시키고 자기들이 만든 스테이블코인과 그리고 USDT 테더 이 두개의 마켓만 남기고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패시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거래량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바이낸스에서 있는 비트코인 거리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무료로 만들지 않을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런 입지도 높이면서 거래소에 대한 입지까지 굳히는 일석이조를 위해서 비트코인 수수료를 무료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꽤나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결론은 이제 이런 거 원래 장이 안 좋으면 별의별 분석이 다 나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게 그거잖아 그 뭐야 그 그냥 거지 비트막기 까서 그 점유율 아 비트점유율 그거 보면서 도미너스 도미너스 맞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비교하시는 분들 시작해가지고 원래 별의별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선동 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지켜보다가 무당이가 추세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점에서 우리는 안 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추세가 바뀐 다음에 사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여기저기 의미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르면 의미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디로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서 멘탈 채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타이밍이 어떻게 할지 기다리는 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희 기본 세팅이 비트코인 바이낸스 세팅을 우리가 하고 있죠 맞아요 혹시나 우리 세팅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우리 세팅 따라했는데 거래가 많이 찍히니까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다른 거래소들도 싹 다 보여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거래량 1도 없는데 수수료 무료라서 많이 찍히는 거다 나 같아도 바이낸스 가서 매매하겠다 그쵸 큰 매매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